반갑습니다. 송재준입니다. 총선이 끝나고 난 뒤에 국민의힘 지지자분들 같은 경우는 진짜 하루가 멀다 하고 걱정과 근심이 이어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이게 총선에서 우리가 대패를 한 상태인데 민주당이 야당까지 다 합쳐가지고 192석을 가지고 다른 사람도 아니고 이재명이가 그거를 휘두르게 된다면 정말 대한민국이 앞으로 어떻게 될지 눈앞이 깜깜한 거 아니겠습니까? 벌써부터 특검에 대한 얘기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영수회담도 얼마나 잔머리를 잘 굴려가지고 하는지 제가 또 다른 영상을 통해서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참 진짜 이런 거를 보고 있으면 답답하고 더더욱 국민의힘이 앞으로 대충 그냥 관료형 당대표가 됐거나 그냥 뭐 지들에 뺏지 달고 이런 거를 생각하는 안일한 사람들만 모여있는 것이 아니라 더 혁신적이고 더 새로운 모습에 완벽하게 그냥 국민의힘이 탈바꿈이 되어야지만 승산이 있다 이런 생각을 우리가 다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제가 근데 영상을 통해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희한하게 어떻게 된 것인지 아직까지도 국민의힘은 정신을 못 차리고 있다 아직까지도 반성을 못하고 있다 이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사실 뭐 총선이 왜 패배를 했을까라고 했었을 때 뭐 각양각석의 사람들이 각양각석의 이유를 들겠죠. 근데 뭐가 됐든지 간에 제일 중요한 건 뭐겠습니까? 우리가 주장하고 있는 1 더하기 1은 2다라고 하는 얘기가 국민들이 듣기에는 1 더하기 1까지 가지도 않고 1만 얘기해도 아 나만 듣기 싫어 나 국민의힘 듣기 싫어 이래버린다라는 게 제일 큰 문제인 거 아니겠습니까? 그거를 가르켜서 이제 우리가 소통의 문제다라고 얘기하는 것이고 불통이나 이런 것들을 좀 우리가 국민 눈높이에 맞게끔 바꿔나가야 된다라는 것이었는데 참으로 진짜 지금도 국민의힘 내부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모습은 쉽게 얘기해가지고 그냥 대통령의 눈치만 보면서 충언을 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고 자기의 뺏지만 달아보겠다라고 하는 사람만 득실 득실 거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제가 좀 말씀을 드려야 되는 게 홍문표 의원 잘 아시죠? 그렇죠? 4선인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아예 이번에 직접적으로 홍문표 의원이 한동훈 위원장을 직격하고 나섰는데 공격하고 있는 내용과 공격하고 있는 시점을 봤었을 때는 대단히 정치적이다. 다분히 의도를 가지고서 이런 모습을 보인다라고 저는 느낄 수밖에 없고요. 그 의도와 그 어떤 정책의 목적을 생각을 해봤을 때 여전히 국민의힘은 반성을 안 하고 있구나. 사실상 이게 뭐겠습니까? 또다시 또다시 총선 패배의 그 근을 고대로 당 대표직을 지금 만들어내겠다라고 하는 의도로밖에 읽히지가 않습니다. 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차분히 좀 하나씩 짚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이번에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낙선자들과 이렇게 이제 또 식사를 하면서 위로하고 격려하는 그런 자리가 있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이제 뭐 낙선자들이 반성하고 바꿔야 한다. 뭐 이렇게 쓴소리를 했다라는 식의 기사가 나오고 있습니다만 참석한 사람이 50명 정도 된다라고 해요. 근데 50명 가운데 대통령이 앞에 있는 상태에서 대통령한테 충언을 하고 우리가 이래가지고 졌다라고 얘기한 사람이 과연 몇 사람이나 있을까요? 두 사람 정도밖에 없었습니다. 첫 번째가 일단 서병수 의원이었는데 서병수 의원은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총선 직전에도 뭐라고 글을 올렸었습니까? 이래가지고 우리 다 떨어지게 된다. 이래가지고 우리 또다시 총선 패배하게 된다. 대통령실이 대통령이 더 전면적으로 국민들 앞에 사과해야 된다라는 메시지를 올렸던 사람이 서병수 의원이었죠.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도 하는 얘기가 당에서 소외되고 거리가 있던 사람들도 함께 끌어안아 위헌을 확장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했다라고 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소외되고 거리가 있던 사람들 이 뜻하는 게 뭐겠습니까? 윤석열 대통령의 측근을 재배한 사람들을 의미한다라고 볼 수 있겠죠. 더 넓게 본다면 이준석까지도 볼 수 있겠습니다만 저는 그거는 도저히 용납할 수가 없고 서병수 의원은 구체적으로 개혁신단까지는 언급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또 얘기한 사람이 최재형 의원인데 최재형 의원은 조금 세게 얘기했어요. 지금까지 해온 모든 것들을 바꾸고 고쳐보겠다라는 각오를 해야 한다. 이것뿐만 아니라 문재인 정부 반대로만 하면 된다라고 했는데 과연 그렇게 했냐.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가 잘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문재인 정부와 다른 모습을 보여주겠다. 문재인 정부의 반대로만 하겠다라고 얘기했는데 정작 국민의힘이 총선 기간 동안 아니 윤석열 정부가 출범하고 지금까지 문재인 정부와 다른 모습을 보였냐라는 것이죠. 윤석열 대통령이 독성과 불통일하면서 줄곧 비판해 오던 문재인 정부를 언급하면서 반성과 변화를 촉구했다. 이렇게 지금 기사가 나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여러분들이 보시면 어떻습니까? 실제로 지금 이런 식의 얘기가 대통령 앞에서 한두 명이 해야 되는 얘기가 아니라 의도를 가지고 완벽하게 바꿔야 된다라고 하는 강력한 의도를 가지고 한두 사람이나 여러 사람의 목소리가 나와야 됩니다. 그렇게 여러 사람의 목소리가 나와도 지금 부족한 지경이거든요. 대통령이 그 자리에 있어가지고 얘기를 못했다? 이것도 지금은 해당 사항이 안 되는 겁니다. 총선에서 우리가 압도적으로 패배하고 난 뒤에 대한민국의 운명이 좌지우지가 될 수 있는 그런 지금 중차대한 그런 상황에 놓여 있는데 누구 지금 눈치를 봐가지고 문제점을 지적을 못하고 그래야 되겠습니까? 총선 패배에 대한 원인을 정확하게 분석하고 정확하게 고쳐나가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또 비슷하게 낙선자뿐만 아니라 이제 또 이번에 당선인들 중에서 험지에서 당선이 된 사람들 그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또 왜 총선에서 패배했는가? 여의도 연구원이 또 그런 자리를 마련하지 않았습니까? 거기서 나왔던 얘기가 뭐냐? 이거는 조금 더 강력하고 좀 직설적인 얘기가 나왔습니다. 김준혁 부총장 이번에 아쉽게도 좀 낙선을 했죠. 뭐라고 얘기를 하시냐? 대통령의 정책보다는 스타일과 태도가 싫다. 대통령 부부의 모습이 싫다라는 부분이 굉장히 많았다. 이재명 대표는 재판받고 있잖아. 조국 대표는 부인이 구속이 됐잖아. 그런데 대통령 부부는 뭐냐? 이런 말씀을 국민들이 많이 해왔었다라는 겁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도 적극적으로 방어하지 못했고 그러니 이번 투표를 통해서 국민들이 오히려 나서가지고 응징하겠다는 분위기가 정말로 많았었다라는 것이죠. 실제로 여러분들 그 주변에서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우리야 이제 정치에 대한 관심이 높다 보니까 민주당이 어떤 식으로 술을 쏘고 어떤 식으로 프레임을 만들고 가짜 뉴스를 퍼지는지를 알지만 일반 국민들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그런 거 관심 없습니다. 정말로 관심 없습니다. 회사 직장 다니는 사람들도 정말로 관심 없습니다. 그냥 마우스 이렇게 쭉쭉쭉 내려보면서 제목만 보는 사람이 거의 압도적이에요. 그런 사람들을 상대로 해가지고 우리가 이재명이 어떻게 됐거나 조국이 어떻게 됐거나 이런 얘기에도 지금 먹힐까 말까 하는 그런 상황인데 오히려 압도적인 다수는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그냥 싫다. 그냥만 싫다. 이런 분위기였다라는 거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국민님이 과연 어떤 식의 대응을 했고 대통령과 그리고 또 김건희 여사 또한 마찬가지로 어떤 식의 모습을 보였는가 그 부분에 대한 반성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또 김준혁 부총장이 뭐라고 하냐 언론에서는 대통령이 격노했다라는 표현이 계속해가지고 나오는데 격노해야 되는 건 국민 아니냐 대통령이 격노한다고 나가면 국민들이 좋아하겠냐 행복하겠냐 2년 내내 피해를 대해가지고 아무것도 하지 않았던 것이다.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김준혁 부총장이 어떤 사람인지 아시죠? 이분 같은 경우는 평상시에 패널로 나와서도 얼마나 보수 그리고 또 국민의힘을 대표하고 대변하는 그런 목소리를 많이 내셨습니까? 그런데 자기가 이제 선거를 띄워보니까 현실적으로 느끼게 되는 거예요. 근본적인 문제가 무엇이고 어떻게 고쳐나가야 되는 것인지 이거에 대한 어떤 반성과 고침 없이 끊임없이 본질적인 문제를 건드리지 않고서 다른 데에다가 문제점을 갖다가 떠넘기고 그리고 그 떠넘기기 위해가지고 희생양을 삼으려고 하는 모습이 이어지게 된다면 국민의힘의 미래가 있겠습니까? 보수 진영의 미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떠넘기려고 하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그게 바로 아까 말씀을 드렸던 홍문표 의원입니다. 뭐라고 얘기를 하시냐 한동훈, 낙선자 오참 모임에 불참한 게 아쉽다. 통크기 해야 된다. 이게 이제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있었던 낙선자 아까 말씀드렸던 모임 그 현장에 한동훈 위원장도 왔었어야 된다라는 얘기죠. 뭐 이 정도의 얘기까지는 할 수 있다고 치자고요. 그런데 뒷부분에 뭐라고 얘기하냐 윤석열 대통령이 있는 자리에서 홍문표 의원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한동훈은 밥도 가려먹냐 가려먹는다는 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자기 뭐 보고 싶은 사람들만 보고 보기 싫은 사람은 밥도 안 먹는다라는 거냐 밥 가려먹는 거냐 이 얘기를 윤석열 대통령이 있는 자리에서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뿐만 아니라 셀카 찍다가 참패했다 이런 얘기도 홍문표가 하고 앉아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총선 참패 책임의 80%가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에 있다 이런 얘기를 또 했다는 거예요. 여당 대표는 국가, 국민, 복지, 안정 이런 콘셉트 국민들에게 희망을 주는 얘기를 해야 되는 것이지 2조 심판원이라고 하는 것은 영 안 맞았다. 정말 그렇게 국민의힘이 잘해서 국민이 지금까지 한동훈 위원장이 등판하기 전까지 민생과 관련된 걸 잘 챙겼길래 대통령실이 정말로 그렇게 민생과 관련된 걸 잘 챙겼길래 그래서 한동훈 위원장이 선대위원장까지 겸임하면서 그렇게 등판했던 겁니까? 그렇게 보수 우파 국민들이 한동훈 위원장을 만들어냈겠어요? 오죽 못했으면 오죽 그거를 제대로 못했으면 법무부 장관이었다 한동훈을 데리고 왔겠냐고요. 그거에 대해서 반성이 나올 줄 알아야지. 사실상 국민들 가운데 압도적인 다수가 보수 지지층 가운데서 압도적인 다수가 이번 선거에 대한 참패 원인이 대통령실에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민생을 제대로 챙기지 못했다라는 거 그것도와 마찬가지로 대통령실에 있다고 보고 의대 정원 문제 같은 것도 무리하게 밀어붙였다라고 대통령실에 있다고 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홍무표 같은 사람이 나와가지고 80%의 책임이 한동훈한테 있다 이런 얘기하고 여당 대표는 국가국민 복지안전 이런 컨셉 민생에 대한 얘기하는데 왜 그거 못했냐라고 따져먹고 있으면 이게 설득력이 있냐고요. 한동훈 대표 혼자 돌아다니고 혼자 박수치고 혼자 셀커 찍고 다녔다. 선거는 시스템에 의해서 치러져야지 혼자 돌아다니면서 혼자 얘기를 하고 혼자 떠들고 혼자 박수 받는 거는 선거가 될 수 없다는 큰 고요는 얻었다. 사실상 제가 보기에 홍문표가 하고 있는 얘기는 홍준표가 하는 얘기나 이름도 심지어 비슷하네. 별반 차이가 없어 보입니다. 왜 이런 얘기를 갖다가 왜 지금 시점에 하겠습니까? 원내대표 누구로 뽑힐지 뻔해 보이니까 당대표 누구로 뽑힐지 뻔해 보이니까 벌써부터 줄타게 하고 앉아있는 겁니다. 압도적인 국민들 상식적으로 보기에는 총선 3패의 원인이 여기 있다라고 보고 있고 그거에 대한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것인데 또다시 자기 뺏지 하나 지켜보겠다라고 또다시 어떤 당대표에 대한 눈치 보고 원내대표에 대한 눈치 보겠다라고 이쪽에다가 지금 문제점을 제시하고 말도 안 되는 근거를 지금 하면서 셀카놀이다 뭐라 이런 얘기나 하고 앉아있는 거 참으로 진짜 이래가지고 국민의힘이 어떻게 앞으로 다가오는 지방선거나 대선을 치를지 걱정이 됩니다. 이러면 이럴수록 제가 보기에 보수 우파 국민들은 아 정말 이렇기 때문에 한동훈 위원장이 돌아와야 된다라고 생각하실 것 같아요.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